음악 톱스타 뉴스 김유진 기자 식객 허영만의 백방기행에 해남 짱뚱어탕 맛집이 소개됐다. 지난 14일 방송된 tv 조선식객 허영만의 백방기행 256회는 전남 해남편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는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에 위치한 식당이 소개됐다. 가게를 찾은 허영만과 박태환은 짱뚱어탕을 주문했다. 식당 주인은 짱뚱어살을 발라서 내는 이유에 대해 손님들이 살이 안 보이면 뭘 갈았는지 모른다고 한다. 고등어살 같은 거 많이 갈아 넣으면 비린내가 나서 맛이 없다. 짱뚱어탕이 그래서 맛이 없는 거다. 우리는 외진 곳에 있으니까 맛을 내야 올 것이라고 말했다. 짱뚱어탕의 국물을 맛본 허영만은 국물이 참 맛있다. 맛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감탄했다. 짱뚱어탕을 맛본 박태환은 엄청 고소하다라고 말했고 허영만은 고소한 건 국물이 작은 짱뚱어를 갈아 넣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태환은 그래서 좀 걸쭉하다라고 동의했다. 이곳에서는 발라낸 뼈와 작은 짱뚱어를 믹서기에 갈아 육수에 넣는다. 질 좋은 국내산 들깨를 깨끗이 씻어 믹서기에 곱게 간다. 간 들깨를 체에 걸러 미세한 껍질까지 제거 아주 부드러운 들깨 국물을 만든다. 허영만이 진행을 맡고 있는 TV조선식객 허영만의 백방기행은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50분 방송된다. 김효진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지트 2024년 7월 17일 19.10 송고 NBSP NBSP 슴스 프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20만원 8.10 송고 NBSP 2022.12.128 아우 수pe